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국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퇴진시켜야 하며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다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윤칼세 정치학교 국가중심세력총연합이 공동조치하는 31번째 토크콘서트가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국민이어야만 우리가 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걸어오실 힘만 있으시면 전국의 우파 국민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도서구매로 윤칼세TV 그리고 시민단체 국가중심세력총연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이죠 10월 26일은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아버지이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저는 대구에서 우파 결사체인 국가중심세력총연합 임원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 경북 시민들과 함께 경북 국민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별도로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이어서 박교 대통령이 현재 투병 중이신 서울 강남 성무병원에 들려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윤칼세TV 방방 뜨는 여자들의 세상 방여세 공개 방송을 했죠 야외 공개 방송을 그래서 다시 대구에 왔는데 황당한 뉴스가 지금 나왔죠 완전 나는 쓰레기다 나는 인간이 아닌 쓰레기다 대한민국에 거침없이 돌을 던지는 일당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잘난 전교조 경력 장사로 전라도 광주시 교육감을 세 번째 하고 있는 이름이 장시국이라는 사람입니다 70살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인간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가 되는 26위를 골라가지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져 있겠냐 하면 오늘은 탕탕절이다 탕탕탕탕 이 탕탕탕 탕탕절이다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 독재의 심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창시 개명 이름이 있죠 다카키 마사오 다카키 마사오를 쏟 날 기억합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탕탕절이라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했을 때에 그 총소리가 탕탕탕 났기 때문에 탕탕절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에 비유해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쏜 거 그래서 탕탕절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탕탕이라는 게 뭐냐면 전라도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낙지를 생으로 그야말로 전라도 표현으로 조사버릴 때 조사버릴 때 쓰는 표현이 그게 바로 의성어가 탕탕입니다 탕탕 그래서 그 낙지를 이렇게 조사버려가지고 완전히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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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버린 그걸 탕탕이라 부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것은 어떤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호남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대구에 와서 지내고 있지만 살고 있지만 지역감정을 자극하겠다는 그 야비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역감정을 자극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이나 저 개인적 이득을 보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탕탕절이 뭡니까 4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 참시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동안 부관 참시해온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을 잊지 않고 광주의 광주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이 아닙니다 전라도 교육감 전라도 교육감 광주시 교육감을 세 번째 하고 있는 창휘국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탕탕절이다 탕탕절 탕탕이 해먹는 날이다 박정희라는 낙지를 탕탕이 해먹는 날이라고 비유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태구시 교육감이 그럴 리도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에 김대중은 빨갱이다 빨갱이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만약에 페이스북에 올렸다면 전라도 광주 그리고 전라도 전역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난장판이 되고 난리판이 됐을 겁니다 5.18에 북한군을 비롯해서 북한이 과연 개입을 했는지 이걸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분명히 합의까지 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그거 한번 조사해보자 37년 만에 그리고 그 5.18 유공자 명단에 과연 진짜 누가 들어있는지 정말로 5.18 유공자의 명예를 위해서 그 안에 사이비 가짜 사기꾼들이 과연 들어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공개해보자 이렇게 촉구하는 그 공청회를 열었다고 해서 또 거기에 괴물이라든가 폭도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그 난리를 폈던 5.18 아니었습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죠 김일성이 당시 김일성이가 살아있었는데 5.18 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북한의 국시로 내걸고 있는 김일성이가 지금 남조선의 광주라는 이른바 전라도의 심장이라는 광주에서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 서거하신 뒤에 대한민국을 전체를 갈아엎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위력의 소요사태가 거대한 혼란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김일성이가 쳐다만 보고 있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한 그 흔적은 과연 없었을 것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북한군을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개입할 가능성이 과연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공산화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해온 그러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킨 김일성이가 5.18 때에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5.18에 대한 북한의 개인 문제가 끊임없이 의혹으로 확대해왔던 거 그러니 한번 그 진실을 한번 규명해보자 그러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5.18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은 5.18 때 광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5.18 그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몇 명이 지금 5.18 유공자 명단에 올라 있고 그들이 과연 얼마나 보상 배상을 받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자고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완전히 나라가 뒤집혔죠 그러다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한민국 부국강병의 아버지라고 의심치 않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에 탕탕절이다 낙지를 조사버려서 먹는 그 탕탕절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을 했다 해서 그 탕탕절이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낙지를 조사버려 먹는 날이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광주시 교육감이라는 자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정치적 공격과 음해가 4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에 의해서 정치적 음덕을 향유했던 대구 경북 어떤 정치인 단 한 명도 박정희 대통령을 옹호하다가 어떤 그야말로 피해를 받다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대구 경북의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떳떳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놀라운 정치 리더십 그 통치술 위기 극복의 그 놀라운 통치 지도력을 왜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리스펙트 존경할 수 없느냐라고 지금 제가 윤창중이가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 교육감이 그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탕탕절이라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재규가 안중근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재규가 안중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온당하냐 안야냐를 떠나서 과연 대구 경북에서 이런 침묵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침묵을 봐야 하느냐 재윤창중이가 대구에 왜 내려왔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수 우파가 박정희 문제 박정희 대통령 문제에서부터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가 이렇게 괴멸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그 문제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문제 이승만의 문제 5.18 문제 친미의 문제 친일의 문제 대한민국 건국의 문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 보수 우파가 정신적 이념적 가치로 삼고 있는 모든 기둥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정희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좌파의 공세에 결코 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가 5.18의 문제 대한민국 건국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 이승만의 문제 완전히 이승만은 친미 친일의 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좌파의 문법에 따르면 종북의 문제 종북 문제만 나오면 왜 빨갱이라고 하느냐 왜 종북머리 하느냐 그래서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우파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만원 박사가 그 엄청난 공격을 받을 때 대한민국 우파는 과연 무슨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를 무슨 소리를 했냐 이거죠 이 박정희 문제에서부터 그 뿐인데 부국 강병의 아버지인 그 박정희 문제에서부터 밀리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광주시 교육감이라는 그 쓰레기 인간이 11.6을 김재규과 박정희 대통령 아니 친일파 타카키 마사오를 향해 유신 독재의 심장을 쏜 날이라고 당탕절이라고 이런 황당 무괴한 소리를 낸 데서 불구하고 태구 경북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결국은 보수 우파의 괴멸이라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에서 있어 온 어떻게 보면 피련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만약에 전라도에서 하태경이 말대로 김대중은 김일성이라고 했다면 전라도에서 전라도가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지금 뭐 광화문 서초동 웃기지도 않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은 그런데 죄용이 있잖아요 죄용이 있어요 참 한심한 겁니다 정말 보수 우파가 각성해야 돼요 이런 곳에 왜 가만히 있냐 이거 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부끄러워야 합니까 왜 보수 우파의 정신적 이념적 역사적 그 정통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 박정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가 이렇게 격사를 당하고 있는데 전라도의 미친 자에 의해서 격사를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탕탕절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저 세력들 저 탕탕 세력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박정희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박정희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그 딸인 박정희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완전히 소미일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재희를 내세워서 2012년 대선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선 저 김무성과 유승민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시켜버린 홍준표를 우리가 그냥 묻어두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다시 손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이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2.6 이번 12.6 이 현충원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그 추보식에는 박정희 시절에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그 놀라운 공적에 대해서 비수를 꼽고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추모사를 하는 웃기지도 않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바 본부석 행사 주체석 본부석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저주의 돌팔매질을 했던 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고 하는 참 너무도 뻔뻔스러운 추도사를 하는 장면에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수 우파가 각성해야 됩니다 좀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정말 행동하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행동하는 우파가 돼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기에 전라도 광주시 교육감이란 자가 탕탕절이라고 외치는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저요 윤창종 참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유시민의 몰락입니다 조국이라는 시대에 파염치한 위선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도 조국이라는 자는 지금 몰락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팩트가 있죠 그건 바로 유시민의 아주 처참한 더러운 몰락이라고 저는 오늘 방송을 합니다 조국을 뺨치고도 남는 대한민국 시대의 요설꾼 그 유시민 대한민국 서점가의 갑은요 그 유시민이 쓴 책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 책을 어린 청년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파의 책은 저 윤창중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책을 왜 서점에 내놓지 않느냐 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거 내놓아봤자 하루 이틀 올려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게 대한민국 서점과 출판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출판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직접 배송 서명해서 배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이가 지난주에 MBC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참 염장을 지르는 장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이 분을 사귀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준표가 카운트파트로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MBC가 왜 유시민을 그 100분 토론에 내세웠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유시민이가 몰락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시민을 살려내지 않으면 좌파 진영이 완전히 풍지되겠구나 하는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유시민을 내세운 거고 그 유시민의 카운트파트 유시민 도우미 역할을 과연 누가 잘할 수 있느냐를 MBC가 국리에 낸 게 누구냐 바로 그게 홍준표죠 이 토론을 왜 그렇게 보느냐 MBC가 대한민국 우파를 위해서 우파를 위해서 100분 토론을 기획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이건 유시민을 위해서 기획한 거예요 문재인과 조국과 유시민 그리고 좌파 진영의 회생을 위해서 재기를 위해서 MBC가 발빠르게 기획한 거죠 아 유시민이가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유시민의 변명 기회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나 어림없는 소리죠 이렇게 변명이 됐습니까 아 당신은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더럽고 정말 너무 뻔뻔하고 너무 위선적인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그 유시민에 환호하고 있는 그 세력들 그 친노 세력들 정말 같은 하늘에서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토론을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윤칼세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뭐 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유시민과 유시민 도우미 역할을 하는 참 홍준표를 보면서 참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런데 그런 인간이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참 보통 한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 유시민은 본인이 별별 소리를 다하고 별별 변명을 다하고 MBC가 데려다가 백분 토론에 출연을 시켜도 유시민은 지금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이가 왜 조국 구하기에 나섰느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 이건 일종의 도박인데 야 유시민이 같이 그 엄청나게 잔머리를 굴리는 그 유시민이가 왜 이런 도박에 나섰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조국은 사퇴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거죠 유시민이 내가 볼 때의 조국은 틀림없이 사퇴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퇴하는 조국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조국을 유시민 자기가 구조하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구해내는 그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자신은 이 좌파 진영의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대선 후보 또는 좌파 진영의 맹주로 우뚝 서겠다 이 기회를 놓지 않겠다 해서 본인이 도박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조국이가 망하던 완전히 망하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견신이 살아남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 판은 유시민 대 조국 더불어민주당 좌파의 대선 구도 구도 대선 프레임은 제가 한번 칼럼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시민이가 왜 저러느냐 그것은 이 구도를 그러니까 조국을 간신히 이제 자기가 구조함으로써 이 판을 유시민 대 조국 판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구도를 갖고 유시민이가 뛰어들은 거죠 그런데 유시민이의 그 어떤 셈법이 크게 빗나갔는데 유시민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로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유시민이가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판이 훨씬 크게 벌어진 겁니다 10월 3일 10월 9일 그래서 더 노골적인 그렇게 되니까 10월 3일 엄청난 국민들이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들 또는 이른바 중도에 속해있던 사람들 국민들까지도 광화문에 나오니까 유시민이의 그 오바가 더 농도짓게 나왔던 거죠 그게 뭐냐 정정심이가 PC를 빼돌린 것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정심을 절대 구속해서는 안 된다 판이 크게 벌어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정정심을 마침내 급기야 윤석열 검찰이 구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정심의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국의 완벽한 몰락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가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초조해하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정정심의 구속으로 인해서 조국은 이미 몰락하고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조국을 편들었던 유시민까지 완전히 지금 몰락하고 있다고 봐야죠 별별 별명을 다 하고 그 MBC가 이런 소위 말하는 유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시민을 구해내야 되니까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유시민도 이걸로 끝난 겁니다 유시민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도 검찰청사 앞에 저는 설 걸로 봅니다 자 문제는 조국이가 과연 검찰청사에 들어가서 자기 서초동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느냐 이건 전적으로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중심 세력이 윤석열한테 엄청난 압박과 지지와 성원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조국 구속 조국 부인의 부인 정정심의 구속 그리고 조국 동생의 구속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윤석열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검찰의 지연작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연작전은 뭐냐 청와대와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선의로 본다면 또 하나는 이 국민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조국은 수사만 하고서 그냥 돌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되냐는 반드시 조국은 구속돼야 한다 조국의 구속과 함께 유시민도 사실상 완전히 묻혀 버리는 신대가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유시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유시민도 명예훼손으로 구속해야 된다 자 변이제는 구속되고 유시민은 구속이 안 되면 그건 살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은 어떻게 되느냐 저 여러분 김갑수라고 알죠 김갑수 그런 완전 3유 4유 5유의 요설군으로 결국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토크 콘서트 윤창중 정치학교 그리고 국가중심세력 총연합이 앞에 광고 있었습니다만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 영남일보 대구 영남일보입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신 분들 KTX 또는 SRT를 이용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 탄핵은 원촌 무효이고 인민재판이고 마녀 사냥이다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자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으로 난세의 대한민국을 구해내자 여러분 입장은 무료입니다 걸어오실 힘만 갖고 계시면 1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멘